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년필 관련해서 만년필 소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시겠지만 말 그대로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만년필 파우치와 노트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구입처는 더보기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써봤는데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안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일단 팬 파우치는 한국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까지 배송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 파우치입니다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은 굉장히 큰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서 그냥 게시글을 눈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너무 좋은 정보와 세일 정보라든지 아니면 추천이라든지 거기에는 전문가가 엄청 많이 계세요 저는 그냥 인문자죠 저는 알못이고 거기에는 정말 진정한 고수와 진정한 부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팅을 하던 차에 어떤 마음씨 좋으신 분께서 본인의 파우치 리뷰 글을 올리셨는데 그 리뷰가 조회수도 폭발하고 댓글도 폭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파우치가 너무 예쁘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올리셔서 저도 그걸 보고서 아 이건 사야 돼? 이러고 바로 아묻다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배송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한 번에 구매를 할 때 가지수대로 다 구매를 하자 그래서 59 파우치, 49 파우치, 39 파우치 이렇게 모든 옵션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있는 아이디어스에 있는 판매자분께 구매를 한 건데요 아마 거기에 지금쯤이면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제가 구매를 할 즈음에는 이 세 가지 컬러와 59, 49, 39 이렇게 옵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맞춤 제작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그건 그냥 저는 기성품을 샀고요 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파우치 리뷰를 먼저 하자면 겉에는 데님으로 되어 있어서 좀 오염에 강한 편이고요 물론 베이지 색상에 천을 들고서 아예 오염에 강한 편이고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예쁘지 않나요? 네 너무 예뻐서 색상이 딱 여름에도 좋고 어느 계절에나 예쁠 그런 색상이라서 흔하지 않은 그런 청 컬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귀여운 두껍이 아니고 거북이 네 거북이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추로 이렇게 마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열면 안에가 코듀로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만년필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제가 갈렛레더에서 나온 가죽 만년필 커버 파우치를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펠리칸 같이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네 배럴이 좀 연약한 그런 쫀득쫀득한 배럴을 가진 플라스틱 친구들은 조금 손상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가죽이 좀 거친 면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서 네 요런 천 파우치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안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거 3구 파우치라서 지금 만년필을 제가 3개를 넣어놨고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뭐 여기다가 책갈피라든지 아니면은 네 이런 마태감깨죠 마태감깨를 넣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태감깨를 넣어 다니실 수 있어요 좋은데요 마태감깨 넣어보니까 빳빳아서 만년필 보호도 되고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요런 걸 넣어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파우치를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펜을 다 넣어보니까요 어 이 5구나 4구짜리 파우치는요 이 천의 면적 너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요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되게 쉬워요 이게 구부러지기가 되게 쉬운데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3구 파우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비가 얇기 때문에 이게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완전 힘을 줘서 구부리려고 해야 구부러지고 얘네는 그냥 이렇게 들기만 해도 중력에 의해 흐물거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3구 파우치는 그런 거 없이 짱짱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휴대용으로 만년필을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3구가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만년필을 좀 예쁘게 보관하고 싶다 근데 사실 집에서 만년필을 예쁘게 보관할 필요는 사실 저희가 많이 없죠 그쵸? 그래도 그러고 싶으시면은 요 4구나 5구짜리 파우치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만년필을 4개나 5개를 들고 다니면서 다이어리를 쓸 일은 사실 잘 없죠 카페에 가서 뭔가 필사를 아예 목적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럴 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그치만 생김새가 매우 예쁘고 제가 구매할 당시 가격이 되게 저렴했어요 그리고 아마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제가 관세만 9만원을 낸 가죽 파우치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할 거라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가죽 파우치 말고 요런 천 파우치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한번 4구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데님이 데님의 재질에 따라서도 이 판판한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 흰색 데님이 가장 판판하고요 요 블루 데님이 가장 좀 흐물흐물합니다 사실 얘는 데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약간 천에다 뭔가를 코팅해놓은 듯한 코튼에다가 코팅해놓은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근데 딱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컬러죠 그래서 이걸 열면 이렇게 라미 4명이 안녕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연출된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이며 실제 제 쓰임새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잉크가 들어간 라미는 요 크림밖에 없고요 나머지 3개의 라미는 제가 그때 그 잉크 다 빼버릴 때 그때 다 빼서 안에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근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좀 약간 이런 통일된 모습의 파우치를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맞는 친구들끼리 넣어주면 예쁜데요 근데 이제 제가 높이가 안 맞는 친구들을 보여드릴게요 5구짜리라서 아무거나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높이도 안 맞고 생김새도 각기 다양한 그런 만년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게 워낙 이 덮개의 너비가 덮개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좀 긴 만년필을 넣어도 이만큼 조금 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 중에 제일 긴 게 이 캠든인데요 이스터부르의 캠든 캠든 만년필도 요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거의 모든 만년필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 몽블랑 같은 경우는 이 펜을 넣는 이 펜을 이렇게 넣어주는 동그란 이 친구가 조금 빡빡할 수는 있겠어요 몽블랑 뚱뚱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뭐 일반 트위스비고 같은 애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다가 스무스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코나 페르케오 같은 애들은 조금 남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약간 이 트위스비고나 아니면 이 페르케오 정도가 좀 약간 예쁘면서도 좀 괜찮은 모양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벌써 잉크가 실이구나 놀래라 제가 이 페르케오에다가 넣은 잉크 색깔이 딱 이 실색이어가지고 잉크 흐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쵸 이런 천 파우치의 가장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밀폐력이 안 좋은 그런 캡 만년필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이런 데나 아니면 가방에서 좀 험하게 다뤄서 터질 염려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단점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예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저는 디자인도 되게 이런 디자인이 깔끔해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뭔가 뭘 더 넣을 수 있게끔 주머니 파우치가 하나 더 있는 점도 굉장히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펜 파우치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 텐데요 또르뚜가라고 하는 아이디어스 판매자 분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추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사실 펜 파우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저는 펜을 어디다가 놓냐면 이케아에서 산 1.몇 유로짜리 그러니까 한 천원인가 2천원짜리 그냥 이 깍에다가 그냥 널부러트려 놓다가 널부러트려 놓다가 이 파우치 받고 나서 여기로 옮기긴 했거든요 사실 그냥 이렇게 놓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쓰기도 간편해요 그래서 사실 펜 파우치를 장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만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써보니까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빌어서 추천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의 메인은요 이 파우치도 예쁜데 사실 파우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취장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전 진정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노트인데요 네 제가 이 노트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이 겉에 이 비니루가 이렇게 빤딱빤딱한 친구들은 제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단연간에 단연이 아니구나 다 개월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깨달았는데 네 그래서 좀 약간 노트를 좀 멀리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트가 무슨 노트냐면 여러분 제가 드디어 드디어 토모에리버 종이의 노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토모에리버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일본의 호보니치 다이어리 네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제 다이어리에 제가 모르는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게 좀 거슬려서 그리고 특히 그게 약간 한자나 아니면 일본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진짜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베이스가 1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싫어서 호보니치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가격이 여기서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유럽 안에서 좀 이 토모에리버 종이를 사용한 그런 노트를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엣시라고 하는 그 뭐지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디어스 같은 근데 전 세계의 아이디어스인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모에리버 종이 노트를 검색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후기가 많고 조금 약간 괜찮을 것 같은 셀러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셀러 이름이 굿 잉크 굿 잉크 프레션스라고 하는 네 굿 잉크 프레션스라고 하는 그런 스페인 브랜드고요 네 주인장이 맛있고 노트가 친절해요 네 그거 맞나요? 요새 유행하는 밈이 주인장이 주인장이 친절하고 노트가 맛있어요 네 바로 요 그 바로 그 밈에 해당하는 그런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노트를 한번 미리 써봤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네 이 스위스 한 달 살러 갈 때 요 노트를 가지고 갈 예정이고 만년필 필사용 노트는 요것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일단 여러분 다 토모 에리버고요 다 토모 에리버고 다른 거는 안에 이제 인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픈을 해서 미리 쓴 노트는 도트 방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근데 이걸 모은 색깔을 무슨 옵션으로 구매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제가 이걸 주문을 할 때요 이 겉에 표지의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겉표지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요 안에 있는 요 내지의 디자인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플레인 내지고요 그리고 이게 토모 에리버 종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림 그리고 하나는 화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문을 한 컬러는 크림 컬러입니다 여기 패스포트 미돌이 패스포트용 노트는 제가 이거를 화이트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플레인이고요 여기에 딱 하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 이 회사에 여기가 이 노트가 노트 책 등에 이 노트를 집은 게 중철 노트예요 그래서 스테이플러로 집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요런 스테이플러 노트를 잘 안 쓰잖아요 이거는 노트 중에서 가장 최악급의 노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실제본 노트 쓰지 누가 스테이플러 노트 써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배부른 소리들 하시는데 유럽은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중철 노트가 매우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노트를 구매해서 쓰다 보니까 그냥 이런 중철 노트가 너무 당연해져서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흠은 아닌데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흠일 수 있겠어요 보시면 노트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당연히 나뉘는 곳을 펴면 이렇게 호찌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일 수 있겠으나 근데 한 가지 이 단점을 상쇄하는 장점이 이 토모에 리버 종이의 장점이 바로 얇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얇은 토모에 리버 종이에서는 이 중철 노트라고 해도 여기 표면이 울거나 아니면 불뚝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글씨 쓰실 때 편안하게 그렇게 180도 펼침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양심이 찔리지만 거의 180도 펼침 수준으로 글씨를 쓰시는데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토모에 리버 종이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이게 노트가 어 180매 거든요 아 180매가 아니고 90매 아니다 80매 죄송해요 제가 숫자가 약해서 80매 180 아니야 160페이지 160페이지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노트가 이 종이 그람수가 제가 제일 얇은 걸로 구매했어요 종이가 토모에 리버즈가 58그램짜리가 있고 64그램인가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근데 저는 얇고 팔랑팔랑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주 얇은 종이로 구매를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노트가 중철이고 그리고 매수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자체가 얇기 때문에 노트가 굉장히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따가 쓸 거냐면 또 이제 제가 또 리뷰를 할텐데 어 그 가죽 커버를 하나를 제가 구입을 했는데 그 가죽 커버에다가 이 노트를 끼워서 쓸 예정이거든요 네 이거 그냥 빼놔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얇은 노트면 좀 쓰기가 편해서 가죽 커버에다 넣고 약간 트래블러스 노트 같은 그런 가죽 커버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센스 있는게 뭐냐면 이렇게 맨 첫 페이지에다가 북다트를 이렇게 꽂아서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썼는지를 네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게 제가 막 모든 옵션을 다 구매한 건 아니고 제가 딱 쓸 거 같은 그런 옵션들만 구매를 했는데 저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 이거는 그리드입니다 네 요거는 방안이에요 방안 넌 너무나 잘 아실 네 그런 방안 노트고 역시나 이렇게 네 북다트가 꼽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노트가 이렇게 팔랑팔랑해요 노트가 이렇게 딱 접힌 상태로 고정이 돼 있지 않고 팔랑팔랑합니다 이게 바로 중철 노트의 단점이기도 한데 네 근데 이건 약간 쓰다보면 눌리면 괜찮을 거 같고 어차피 커버가 있으니까 얘만 따로 쓸 게 아니라 고무줄 같은 걸로 눌러놓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 이것도 플레인이네 플레인이면 패스 그리드가 버전이 두 개가 있었나 근데 제가 뭘 샀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것도 그냥 그리드네 네 그래서 어 제가 도트 하나랑 그리드 두 개랑 플레인 두 개를 샀네요 네 지금 제가 도트를 쓰고 있는데 도트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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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거든요 도트를 왜 하나만 샀을까 네 지금 이게 제가 뜯은 노트는 도트입니다 그래서 커버 컬러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리고 뭔가 이 브랜드의 노트로만 이렇게 다 써서 모아놔도 되게 굉장히 귀여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열심히 또 다 써서 새로운 노트를 이 회사 거를 주문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노트들을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작은 노트는 제가 트래블러스 노트 패스포트 사이즈를 잘 쓰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경량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 토모 에리버지 랑 경량지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는 미돌이 패스포트 사이즈고요 안에 보시면은 이거는 그리드고요 지금 보시면 종이가 색상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크림이고 얘는 하얀색이라서 조금 네 두 종이의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걸 더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트래블러스 노트 종이는 그냥 이렇게 메모 그러니까 여행지에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메모하고 뭔가 이렇게 딱히 약간 스피드나 이런게 좀 중요하고 약간 그런 쪽이라서 좀 약간 더 현대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선호해서 네 그래서 흰색으로 주문을 했고요 네 이런 큰 친구들은 사실은 원래 저는 약간 요런 누리끼리한 색을 좋아하거든요 그 예전에 왜 핸드폰 오줌 액정 걸리면은 슬프다 막 그랬는데 오줌 액정 걸리면은 눈이 펴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네 저는 약간 이런 누리끼리한 색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노트는 누리끼리한 색으로 주문을 했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노트는 하얀색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노트들도 네 트래블러스 노트 그 속지를 다 쓰면 이걸로 갈아 끼워줄 예정이고요 경량지는 많이 써서 이제 이걸로 갈아 끼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진짜 이제 정말 본론 네 토모히리버지의 위대함을 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사람들이 토모히리버 토모히리버 하는데 아 뭐 종이가 다 그게 그거지 약간 요런 식이었는데요 근데 어 이거 한번 써보고서 어 이거 쓰고 다른 종이 못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글씨체를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만년필이 비치는 거 안 비치는 거 네 그런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만년필 색상 표현 같은 거나 농담 표현 네 그런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어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글씨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의 그냥 가감 없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어 블루잉크에 그 에프닙 스테들러 만년필로 썼던 글인데요 지금 보시면 블루잉크는 좀 선명하고 에프닙이 좀 얇게 나와서 뒷면에 좀 비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안 비칩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랬어요 우와 대박인데 라고 일단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이게 지금 어 디아민의 다크 오렌지 딥 딥 다크 오렌지 컬러거든요 이 딥 다크 오렌지는 비치냐 하면은 이 딥 다크 오렌지도 안 비쳐요 그래서 와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팔랑팔랑한데 안 비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페노니아의 애플그린 컬러에요 제가 지난번에 필사를 했던 노트에다가 애플그린으로 필사를 했는데 색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달라요 종이에 따라서 아이고 지금 이게 네 종이에 따라서 이렇게나 색상이 다릅니다 이 흰 종이 네 그리고 만년필을 견디긴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 다이어리에서는 약간 조금 더 색상이 밝게 표현이 됐는데 이 토모에 리버 종이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고 약간 농담 표현이 더 잘 돼 있죠 이 잉크가 모여서 스며드는 더 많이 스며드는 곳은 진하고 이렇게 딱 곡선이 그려지면서 잉크가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은 조금 더 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홈페이지에서 잉크를 구매할 때 봤던 잉크 색상은 이 토모에 리버 지에다 써진 잉크 색상이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잉크 색상도 훨씬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무리를 했는데 제가 한 3주 뒤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만년필을 새로 잉크를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종이가 좋고 잉크 표현이 너무 잘 되니까 신이 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잉크 중에서 조금 색상이 특이하고 그리고 제가 안 써봤던 잉크를 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일단 이 잉크는 라미에다 넣었던 디아민에 있는 노벤버레인 이거든요 이게 지금 잉크가 근데 지금 보시면 살짝 살짝 태가 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네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예쁘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지금 보면 얘도 엄청 진한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좀 비치긴 하는데요 좀 비치긴 해요 이건 안 비친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근데 이런 비치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러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미돌이의 경량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 쓰면 그게 비치기는 하는데 되게 예쁘게 비치고 그렇게 비쳐서 약간 우글우글한게 좀 약간 이렇게 에이징된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약간 요 종이도 마찬가지로 좀 약간 그런 빈티지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번도 안 쓴 새로 뜯은 페노니아 잉크인데 보시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게 초록인데 아주아주 밝고 아주아주 예쁜 초록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보시면 농담 표현도 너무 잘 되고 이걸 어디다 넣었지 아 이거를 그 그 그 저 식이냐 대문에다 넣었는데 여기다 넣었습니다 대문에 넣었어요 네 네 잉크가 조금 진한 그런 초록색 이어가지고 네 원래 대문에 장점이 잉크 창으로 약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나오면 좋은데 이거는 아주 빛을 빛에다가 거의 놔야 약간 이런 초록색이 보이는 네 약간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넣어봤고 얘가 또 어떻게 비치는 지가 또 궁금하실텐데 보면 또 안 비쳐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네 디아민의 워터멜론 네 수박 컬러거든요 그리고 트위스비 에코 1.1 스탑잎에다가 넣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보면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그리고 농담 표현도 너무 잘 됐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네 이게 되게 디테일해요 이게 제가 그냥 클레르 퐁텐 종이 이런 거 쓸 때는 아 그냥 뭐 색깔 나오네 됐다 약간 요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약간 이 토모에리버 종이에다가 글씨를 쓸 때 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잉크가 표현이 되네 약간 요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쪽은 양쪽 다 디아민의 그 노벤버 레인이고요 요거는 양쪽 다 그 로버트 오스터 사의 그 산타스 행오버 네 입니다 행오버입니다 워터멜론이랑 조금 달라요 워터멜론 이거는 어 좀 파스텔 톤이 섞인 그런 컬러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CMYK 빨간 값 같은 그런 살짝 톤 다운된 그런 빨강이라서 하늘 아래 같은 잉크 없다고 네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북극광이고요 네 디아민의 북극광이고요 이 잉크는 참 어느 종이에서도 예쁜 잉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청록색 빛 좋아하시면 디아민의 북극광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로라 볼 레일스인가 네 그럴 거예요 이 잉크가 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잉크면서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잉크인데 그 제가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했었던 네덜란드 펜샵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뭐 프랑스어로 써져 있는데 네덜란드 펜샵이면서 근데 뜻은 황금 왕관인 네 그런 어 펜샵이 있습니다 세일을 아주 자주 하는 펜샵인데 그 펜샵이랑 디아민이랑 콜라보로 나온 잉크예요 이 잉크 이름이 황금 왕관이에요 그래서 진짜 황금색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레알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잉크 딱 넣었을 때는 아 뭐야 이 개똥벌레 색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개똥벌레가 아니고 새똥구리색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글씨를 쓰고 나니까요 이게 진짜 약간 조금 어 신라시대 황금 왕관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세월이 바랬지만 그럼에도 황금을 잃지 않은 그런 색깔의 황금빛이고 농담이 표현이 굉장히 잘 돼서 되게 되게 예쁜 잉크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펜샵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혹시 만약에 그 펜샵에서 뭘 구매하실 일이 있거들랑 네 함께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펜샵 한정으로 디아민이랑 콜라보한 잉크가 네 종류인가 다섯 종류인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잉크들 중에서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15ml인가 이거 몇ml짜리지 아무튼 네 이렇게 사면 싸니까 한번 같이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뒷면에 있었던 이 진한 북극광이 하나도 안 비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치는 거가 좀 약간 얼만큼 거슬리냐 신경이 거슬리느냐는 이게 비쳐서 이 본문을 읽는 거를 해롭게 하면 그러니까 본문을 읽는 걸 해치면은 그러면 좀 약간 뒷비침이 문제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뒷비침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열심히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제 보여드리는데 또 또 막 쓰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무책임한 일은 할 수 없어서 이게 또 막 영상이 또 엄청 길어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써봤어요 보시면 여기 살짝 이렇게 붉은색으로 태뜨는 거 네 저는 보이는데 네 그래서 종이가 매우 좋더라 했습니다 네 토모의 리버 종이를 쓰셨던 분들 이 좋은 걸 왜 저한테 삐삐을 안 쳐 주셨어요 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당장 샀을 텐데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어 뭔가 토모의 리버 종이를 쓰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과연 이 종이가 이만큼의 투자가치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그리고 만년필 유저이시라면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구매를 하시고 일단 한번 써보시고 네 그 다음에 다음 권을 또 언제 구매할지를 고민을 하시는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아 제가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토모의 리버 종이를 파는 노트집 중에서 가장 가격이 쌌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후기가 많았고 그리고 어 노트에 뭔가 장난질을 안 쳐놓은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노트에 이것저것 장난질을 친 그런 셀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쁘게 말해서 장난질인데 좋게 말하면 디자인인건데 근데 사실 디자인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깔끔한 표지와 안에 제대로 된 속지 제대로 된 노트 제대로 된 모는 이런게 필요한건데 안에 속지를 막 아주 난리를 난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네 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찾다보니까 요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이런 노트 같은거 전문으로 만들어 파는 네 그런 노트 브랜드라서요 토모의 리버 종이 말고도 다른 여러 종이의 노트를 팔고 있고 클레르 에고 클레르 퐁텐 종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판매자가 친절했고 노트가 맛있는 네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족하시고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노트를 본격적으로 도모 에리버지를 만들어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곳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스페인 판매자 매우 괜찮으니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막 계산기 이렇게 막 때려보시면 근데 요새 모르겠다 요새 엔화가 너무 싸서 일본 직구를 하는게 더 싸다고 막 다들 그러던데요 그러면은 그냥 일본 직구를 하시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구할 수 있는 토모 에리버 종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어 만족하시며 쓰실만한 네 그런 좋은 종이라서 네 꼭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늦게 입문을 했네요 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그러면 어 저의 가죽 커버가 도착을 하면 네 그때 또 이 다이어리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